저희 유선사업 CEO는 25년간의 노하우로 축적된 조직이거든요. 기존께 100이라면 110, 120을 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CRD 담당 리텐션팀에서 10년 동안 일하고 있는 정용이라고 합니다. 저희 유선사업 CEO는 사실 이 회사에서 가장 오래된 조직인 것 같아요. 많은 고객들이 SK 브로드밴드가 뭐다라고 할 때 사실 축약해보면 저희 유선사업 CEO를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저희 유선사업 CEO에서는 대한민국 최초 초고속 인터넷, IPTV, 케이블TV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 상품들을 판매하기 위해서 마케팅 전략을 짜고 영업 기획을 하고 그리고 기존 고객 유지활동 등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유선사업에 들어왔을 때 신기했던 게 법무 시간에 사람들이 전화를 정말 많이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나 보니까 사람마다 이야기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걸 팀 A 때 들어가서 보니까 각자 우리 유선사업 CEO가 가지고 있는 꼴을 모두가 나눠서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아 이래서 유선사업 CEO가 우리 회사를 지탱해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리텐션 팀은 고객 유지 활동을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팀이에요. 고객님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전략을 짜고 고객센터와 함께 일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선사업 CEO에서는 크게 두 가지 고민이 있어요. 첫 번째는 현재 가입자가 900만인데 900만이 끝이 아니라 1000만, 1500만 그리고 2000만까지 어떻게 갈 것인가가 첫 번째 고민이고요. 두 번째로는 고객님들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 회사를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인가가 저희의 두 번째 고민입니다. 저는 이러한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고객센터로 전화 오는 고객님들의 보이스를 직접 들어보고 있습니다. 전화를 정말로 자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해지를 할까요? 해지는 않아 하십니다. 오히려 우리 회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뭐고 이런 서비스가 추가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놓친 부분을 데이터를 통해서 그리고 수년간인 노하우를 통해서 해석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 유선사업 CEO는 25년간이 노하우로 축적된 조직이거든요.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기존께 100이라면 110, 120을 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어요. 따라서 저희가 만나고 싶은 분은 기존의 100을, 101, 101을 만들 수 있는 열정과 용기가 있으신 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